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추운 기운이에요 찬 기운 그저 겨울에 너무 차게 몸을 굴거나 아니면 몸을 너무도 따뜻하게 굴어서 겨울이 겨울같지 않게 지내시는 분들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면 두 분 다 봄이 오면 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때는 잘 모르는데 그것이 축적되고 시간이 흐르면 그 다음번에 반드시 그 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게 또 우리네 현실이고 자연의 법칙인 거죠 겨울을 지내는 양생법으로서 중국의 황제 내경에 사기조신대론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데 겨울에는 노소 불문하고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 불문하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래요 겨울에는 밤이 길잖아요 그게 자연의 흐름인데 저녁 때 일찍 자고 그렇죠? 아홉시 뉴스 하기 전에 자고 스님들처럼 그 다음에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말고 해 뜨려고 그러면 일어나고 그래서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몸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너무 늘어지게 잔다든가 너무 안 잔다든가 하면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 질병이 보통 질병이 아니고 우리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온다는 얘기죠 특히 너무 차가운 기운에 닿지 말아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너무 고민하지 말아야 되고 안정해서 조용한 마음을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특히 왜 겨울은 만물이 잠을 자는 그런 때입니다 봄이나 여름하고 달라요 시끌벅절하지가 않아요 겨울은 만물이 조용히 사색을 하는 계절입니다 그렇게 예전에 양생법 중에서 그런 게 있는데 만일에 이 겨울에 겨울답게 보내지 못하거나 너무 차게 보내면 우리 몸에 음향의 부조화가 일어나서 병이 생기는데 봄이 되어서 양기가 슬슬 떠오를 때 이때 오히려 몸에는 열성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온병이라는 병이 발생이 되는데 이때는 수족이 시큰시큰해지고 손발이 시큰시큰해지고 특히 오장육부 중에서 신장의 기능이 허하게 되어 일찍 돌아가시고 무서운 병이 걸리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 있는데 특히 이 겨울에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산야촌은 바로 회춘의 명략 누구나 회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회춘의 명략 하수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까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수호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자체가 근데 산야초 쪽보다는 주로 야경 쪽으로 널리 알려져가지고 하수호를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도 하수호가 얼마나 좋다든가 하수호를 먹으면 머리가 검게 된다든가 이런 속소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수호를 또 종합적으로 요새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산야초에 대한 혼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과연 하수호가 어디에 좋은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약선요리 쪽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여러분들의 노후 또 현지의 생활에 아주 건강한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수호란 시중에 하수호란 이름으로 주로 쓰이지만 중국에서는 적하수호란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백하수호란 이름도 있고 하수호 하나가 백이니 적이니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적하수호를 쓰고 어떨 때는 백하수호를 쓰고 벌써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시중에 가면 지금 하수호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백하수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중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또는 중국 책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수호 주세요 하면 백하수를 주는 게 아니고 적하수를 준다 이거죠 우리가 통상 쓰고 있는 개념하고 중국에서 또는 중국 서적에서 한방서적에서 쓰는 개념하고 많이 다르다 이거죠 그 차이를 우리가 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야 서로 간의 어떤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고 잘잘못을 우리가 피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수호가 아무리 좋아도 적하수호도 모르고 백하수호도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저 주는 대로 받아갈 수밖에 없고 좋다는 대로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하수호라고 하면 백하수호를 얘기하는데 이 백하수호의 산야초는 우리나라에서는 큰조롱, 은조롱, 이름이 예쁘죠 조롱조롱, 큰조롱, 은조롱, 또 새박동굴 이런 이름으로 우리 산애들은 자생활을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꽃이 피고 있어요 이게 백하수호가 피는 그 꽃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또 중국식으로 하수호를 하면 적하수호인데 글쎄 꽃이 다르다 이거죠 백하수호와 적하수호가 식물이 다른 식물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하수호 하면 백하수호를 얘기하는데 이 백하수호는 우리 산야에서는 은조롱, 큰조롱 이렇게 부르면서 그 식물의 관은 박주가리과라는 박주가리를 닮은 식물이란 말이죠 그 뿌리를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약으로 써왔는데 중국에서는 마디풀과에 우리 이름은 없어요 마디풀과에 식물을 적하수호라는 것을 약으로 쓰는데 그걸 주로 하수호라고 부르는 거죠 적하수호의 뿌리는 좀 검은색색한 색깔 백하수호의 뿌리는 좀 흰색깔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됐는데 당나라 이전에는 구분이 없었대요 하수호 하면 적하수호, 백하수호 이렇게 다 썼다는데 이게 시간이 좀 흐르면서 조금 구분이 좀 되는데 주로 청나라 때 와가지고 적하수호, 백하수호 개념이 생겨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 쓴 때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또 중국하고 쓰이던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혼동이 있는데 반드시 이것부터 이해를 하시고 적하수호는 어떤 식물이며 백하수호는 어떤 식물이며 이렇게 공부하고 효능도 구분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가 하수호를 약으로 쓴다 그러면 백하수호 절반 적하수호 절반을 같이 써서 쓰라고 옛날부터 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수호를 사는데 가급적이면 백하수호만 사는 것도 아니고 적하수호만 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나라에는 백하수호가 많이 있습니다 또 수입돼서 누르는 적하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생으로는 우리 산에는 백하수호가 여러 종류가 있고 중국에는 또 더 종류가 복잡하고 대신 우리 산에도 적하수호라는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또 재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제법 구분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음식으로 쓰든지 약으로 쓰든지 할 때는 적하수호 뿌리 절반 백하수호 뿌리 절반에 와가지고 반반씩 섞어서 골고루 쓰라고 옛날 책에 돼 있는데 붉은 적하수호는 우리 몸에 혀를 이렇게 하고 피 그 다음에 흰 적하수호는 우리 몸에 귀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몸은 기혈이 중심을 닫고 있는데 기혈이 허할 때 기만 보호할 것이 아니고 혈만 보호할 것이 아니고 같이 보혀라 항상 제가 늘 얘기하듯이 집안에 부부가 있는데 부인만 잘 나가면 안 돼요 그럼 남편이 샘네 또 남편만 잘 나가면 안 돼 부인이 우울해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아서 행복하게 서로 대화하면서 싸우지 말고 대화하면서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잘 나간다고 무시하고 돈만 좀 벌어다 주고 큰소리 치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같이 잘 나가서 서로 도와주고 해야 집안이 행복하게 잘 사는데 우리 몸도 똑같아 기혈이 따로 놀아서는 안 돼 기 따로 혈 따로 기혈이 같이 움직여야 기에서 혈이 나오고 혈에서 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자연의 기본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화수호 절반 백화수호 절반을 써가지고 쓰면 기혈을 같이 돈다 해가지고 예전부터 많이 활용을 해왔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수호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쓰면서 달아 특히 적화수호는 조금 더 쓴 맛이 더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수호 하면 백화수호만 아주 내려 박혀있기 때문에 조금 달고 희다 이런 개념이 우리가 박혀있는데 실제로 적화수호는 조금 더 쓰고 그래서 또 이제 법제를 잘해서 쓰면 쓴맛은 별로 없고 단맛이 많이 작용됩니다 하여간에 성질이 따뜻해서 예전부터 이 하수호 뿌리를 얻으면 정력이 좋아가지고 애도 많이 낳고 오래 살고 대대로 이어서 그래가지고 쓴다 그래가지고 회춘의 명약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 점점 점점 젊음을 잃어가는데 그 젊음을 돌려다워하고 소리치시는 분들이 콕 모아야 될 것이 이 하수호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하수호만 찾을 것이 아니고 백화수호와 적화수를 같이 찾아가지고 법제하는 요령을 잘 알아서 어떻게 하면 내 몸에 흡수 잘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효과가 100% 발휘될 수 있게 하는 법을 알아야지 그저 중국에서 수입된 마른 뿌리 또 우리 산에서 아주 귀한 데서 캤다고 해가지고 자생하수라고 해가지고 20년 먹었더니 50년 먹었더니 해가지고 그 비싼 거 살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재배한 거라도 야생이 좋은 건 더 확실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처지가 못됩니다 지금 시장 가서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물론 국산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잘 선택을 해가지고 같이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질이 따뜻하는 걸 명심하시고 이거를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고 밥처럼 음식처럼 이렇게 활용을 해야 이게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좋으면 2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꺼내서 드셔야 회춘이 되는 거지 하루 먹어보고 회춘이 된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노인네들 한 분도 없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효능으로는 보혈 작용을 한다 자양 작용이 있다 동시에 건네 작용이 있는 거예요 건네라는 게 뭡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회춘에 아주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놈이 이놈 아닙니까 그렇죠 몸이 젊으면 뭐래 생각이 과거에 젖어있는데 그렇죠 금방금방 잊어먹고 그리고 뭔가 창조적인 생각이 안 떠오르고 이게 뇌에 관련된 그 어떤 이상 징후인데 이걸 우리가 항상 바짝바짝 머리를 만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건네 작용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견과류를 많이 이 겨울에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입 견과류도 많고 우리 예전에 있는데 흡수가 잘 되게 해서 먹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하소호는 그런 작용이 특히 더 강해가지고 치매 예방도 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서 뭐 잊어먹지도 않고 나한테 빌려간 것도 안 잊어먹고 어저께 본 재밌는 드라마 얘기도 아 주인공 이름 하면서 상황 설정이 다 되면서 탁 기억해내고 거시기 거시기 하면서 얘기하는 거 뭐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아 누가 어떻게 탁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건네 작용이고 이것이 우리네 지금 사람들이 이 뇌에 관한 질병이 많은데 여기에 도움을 주는 건데 여기 있는 물질이 콩에 많은 레시틴이라는 영양소가 주활용을 하는 거예요 레시틴 그래서 건강식품 중에서 뭐 프로테인 레시틴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콩에서 생산이 돼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 하수호에서 아주 양질의 레시틴을 똑같은 게 아닙니다 레시틴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름만 똑같은 거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생적으로 이런 보통 만들어진 콩에서 레시틴을 추출해서 목점은 상당히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청국장 두부 이렇게 해서 가공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게 이렇게 해서 먹는데 거기에 회춘의 비밀인 레시틴이 많이 있다는 것이 서양 영양학자들이 많이 발견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 이 하수호에도 아주 양질의 레시틴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회춘이 된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조건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흡수되게 잘 되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건네작용 건네작용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린아이들도 발효기 부진아이고 생각이 조금 모자란 아이들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자꾸 먹여서 이거 건강해야지 음식 조절을 안 해주고 공부 못한다고 그러면 계속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한테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들과 음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효능이 어쨌든 이렇게 대략 나눠지는데 자 이러한 우리가 질병 볼 때 보통 법세를 하는데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할 때는 생제를 주러가지고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수도 발효기를 만들려고 하면 생제를 구하는 게 참 좋은데 벌써 계절을 볼 때 이미 생제가 나올 시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생제가 있으면 좋은데 또 지금 캐도 나올 수 있는데 산에서 캐는 건 우리가 좀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만일에 시중에 건조라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만일에 생제를 미리 확보하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계절에 배추가 어떻게 값이 올라갈 기면 고추가 얼마 될 거면 예상하고 있어야 다 김장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지 소금도 없이 고추도 없이 배추만 무만 갖고 김장하려고 하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생제를 확보하신 분들은 따로 발효약을 만들지 마시고 이미 우리가 전전전전 시간에 단기 발효약을 만들어둔 얘기 있어요 그렇죠 이미 발효약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문을 듣자니까 걸러서 벌써 맛을 보고 있어요 꼭 6개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꼭 1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겠다는데 이렇게 봐가지고 상해했지만 않거나 뭐 이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맛있는데 어떡할 거야 좀 달아서 걱정이지 그거는 이제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쯤 걸르셔도 좋고 구기자도 그렇고 오미자도 그렇고 쭉 지지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던 것들 바깥에 나가기도 귀찮으니까 추우니까 조금씩 걸러가지고 실내에다 담아서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만드는데 바로 이 하수원을 우리가 생제를 만났다 그러면 바로 합금을 시켜야죠 다시 말해가지고 아기 나온 데다가 안 나와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먼저 들어가신 분들 좀 빼내고 다른 용도로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아치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재발효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법을 쓰면서 액이 이렇게 깨끗하게 걸러진 곳에 바로 이 하수원 생하수를 씻어가지고 집어넣는데 꼭 지켜야 될 원칙이 하수워만 집어넣으면 안 돼 뭐도 집어넣어야 될까요 몸만 집어가지 말고 돈도 좀 집어넣어야 돼 그게 바로 설탕이야 하수워들어가는 양만큼 설탕이 버무려서 얘를 같이 넣어야지 만일에 하수워만 딸랑 보내면 발효현상이 안 생기고 오히려 곰팡이 하나 한 게 높아 왜 왜 미생물이 그 안에 설탕을 먹어야 되는데 미생물은 들어갔는데 먹을 건 없어졌어 다 쟤들이 다 먹었단 말이야 당미나 인삼이 오미산이 꼭 들어가신 놈들이 다 먹었는데 먹을 거 없어 없어 그러는데 안 돼 안 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발효가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 때 미생물이 들어가가지고 곰팡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설탕에 절여서 동양의 설탕을 또 질여서 집어넣어야 발효가 잘 되는 겁니다 늦게 들어가서도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생제를 집어넣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생제도 없어 많은 것밖에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누누이 설명을 해놨듯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 모자른 방법이긴 하지만 그 대신 그 전에 당기나 인삼이나 이 발효액이 잘 되고 있다면 실업화를 하자 실업화 실업처럼 사용하자 이런 거야 실업화는 제일 중요한 방법인데 일단은 건조를 사서 깨끗이 씻고 물을 넣고 예를 들어가지고 건제가 100g이라고 하면 물을 한 1000cc 정도 집어넣고 그렇게 원칙적인 게 없어요 일단 집어넣고 좀 여유 있게 물이 좀 돌아다닐 정도로 여유가 있어야 된다 나중에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큰 데다 집어넣고 처음엔 센 불로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약한 불로 센 불 중불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처음부터 그냥 약한 불로 하지 말고 센 불로 그것도 이제 저기 약한지 말고 직접 이제 그 저기 끓여요 소태라 넣고 끓이든지 뭐 이렇게 돈소태라 넣고 끓여가지고 그 센 불로 들어가자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넣은 양의 절반이 되도록 고안해야죠 그쵸 그게 제 1탕입니다 첫 번째 탕입니다 아까 저 건대기가 먹자니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또 물을 집어넣고 우리가 잘 아는 재탕 사골도 재탕하는 겁니다 원탕만 해서 먹으면 음식을 못 만들어요 재탕때 효과가 나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재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삼탕까지 해야 돼 물론 삼탕까지 할 때는 맛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조금 덜 들어가고 끓이는 시간은 오래되고 요게 삼탕 끓이는 원칙이에요 요렇게 해가지고 시켜서 깨끗이 걸러서 자기가 실업화에 대한 양을 결정지었다면 그에게 동양의 설탕이 실업이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물창으로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뻑뻑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실업화라는 거예요 이 실업화라는 것은 우리가 요새 무슨 감기 걸렸을 때 무슨 실업실업 네 그런 식으로 그 정도 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꿀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조청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물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실업화할 때 넣어야 될 양을 결정짓는데 그 양은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이미 들어가 있는 이미 발효가 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실업화 갖고 가는 절대 발효가 안 됩니다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이미 발효가 돼 있는 예를 들어서 당기나 인삼이 발효가 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 하수호를 꼭 넣고 싶은데 샌 걸 못 만났어 내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지만 그래도 올해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번 만들어봐야지 그래서 시장에 가서 사갖고 건져갖고 왔지만 이렇게 실업화해서 집어넣으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나름대로 당기하고 하수호가 합쳐지는 인삼과 하수호가 합쳐지는 구기자가 하수호가 합쳐지는 좋은 약이 된다는 거죠 쭉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다시피 어떤 식물 하나만 갖고는 아무리 좋아도 모자르게 돼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친구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학생도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사업도 잘 되고 뭐 어떤 서로 손에 관계도 잘 맺어지는 거지 그냥 혼자 바빠 안 되는 거죠 1년 가다가 그냥 지쳐버리는 거죠 뭐 하면서 그냥 원망만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했는데 쟤들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망하지 말고 같이 같이 얘기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발효액도 인삼이 아무리 좋아 단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하수호 같은 음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친구 정력을 보강해주면서 건네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성질이 따뜻해서 몸이 찬 사람들이 특히 좋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좋아서 회춘을 할 수 있다는 이 회춘의 얘기는 옛날에 전설이 있어요 또 제가 전설을 너무 얘기해버리면 이 시간이 좀 품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전설은 집에 가서 각자 공부하시고 각자 공부하시고 더 중요한 거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전설의 키포인트를 유전자의 법칙을 내가 조금 얘기할까 합니다 자 어쨌든 조금 전에 이제 실업화해서 쓴다는 방법을 얘기해두었는데 그 건재만 갖고 발효액은 아니고 약으로 만들 때는 약으로 만들 때는 법제라는 걸 거쳐야 돼요 이걸 거쳐야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제 발효액은 못 만들어도 예전 분들은 발효액을 안 만들었으셨어요 그 대신 이걸로 약인지 음식인지 그 중간 단계로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그걸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겠금 약 효능이 뛰어날 수 있게끔 법세를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하수도 역시나 굵은 뿌리이기 때문에 구중구포로 들어갑니다 구중구포 자 이 지금 이 뿌리들 저런 뿌리들 이런 뿌리들은 적하수 저기 이제 이업우피소라 그러는 건데 이제 하수를 닮은 식물이에요 백하수를 닮은 식물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꽃은 이렇게 피는데 여기서는 꽃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도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원래 산에 가서 산야초를 전문적으로 제 카메라 갖고 부산 올라가가지고 찍으면서 산에 가서 채취를 막 하는 사람이 아니고 채취는 이제 그 뭐 잠잠케 하고 그 가급적이면 이제 산에서 야생을 찍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가 많이 활용을 해왔는데 좀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좋은 사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멋있는 사진들 많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하면 더 좋은데 양해를 해주시고 자 이 하수호 적하수호 백하수호 이걸 갖다가 이제 구했다면 구했다면 법제를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구중구포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구중구포 구중구포라는 것은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리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호라고 해서 백하수호라고 해서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적하수호에서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반반씩 사라 쌀 한 대 부리쌀 한 대 사듯이 같이 적하수호 백하수호를 확실히 얘기해가지고 파는 사람한테 확실히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법제를 하는데 구중구포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 드려야 될 게 뭐냐면 검정콩이에요 검정콩 검정콩에는 진운이 콩도 있고 서리태도 있고 검정콩도 있고 제일 편한 거 사세요 진운이 콩이 많으면 진운이 콩이 있으면 좋죠 좀 비싸서 걱정이죠 그 다음에 서리태도 좀 비싸죠 하여튼간에 자기 주위에 좋은 거 알이 아주 충실한 것들 사가지고 살짝 끓여서 묵글묵글해지면 따라서 거기에다가 우리 하수호를 넣고 넣고 같이 이제 좀 이렇게 묻혀가지고 말려가지고 쪄서 그때부터 이제 구중구포도 시작되는 거죠 쪄서 하되 좋은 술하고 또다시 먹여서 그러니까 벌써 검정콩 그 다음에 막걸리 그 다음에 이 하수호 뿌리들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종류가 많아진 거죠 벌써 이게 하수호가 두 가지가 들어갔으니 그렇게 해가지고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려가지고 잘된 걸 가루를 내는 거야 깨끗하게 가루를 내가지고 그거를 그거를 꿀에다 깨어서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배고프다고 급하게 먹는 게 아니고 공복에 차처럼 차 한 잔 마시고 그거 한 잔 이렇게 드시고 천천히 먹고 가가지고 이미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좀 안정이 된 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더불고 한 상태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딱 내려보내고 속을 비운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어봐야 얘 효과가 나온다니까 질이 나빠가지고 설사가 나오든지 가슴이 답답하든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임상을 해가면서 어떻게 자기가 만들었어도 그래가지고 한 숟갈 조금 더 먹고 싶으면 한 숟갈 더 아주 천천히 그래가지고 공복에 아침에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일을 못하잖아요 그건 먹고 또 수험생들 야근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먹으면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지면 안 되니까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나이가 들어서 평소에 음식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편하게 편하게 음식을 소화시키고 바로 회춘에 늘러가는 것이지 막 그냥 이걸 갖다가 음식을 제멋대로 먹고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하고 하는데 보통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쓰는데 특히 건네 작용이 조금 약해지면 어떤 분들은 신경이 세약해져가지고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많이 나와요 특히 노인성 변비 같은 거 또 노인들 만성관절염 같은 거 거의 못 낳는 거죠 음식으로 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이런 길을 알고 꾸준히 장복을 하다 보면 몸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있듯이 58세의 처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다섯이나 낳고 그 아이가 또 130까지 살고 이게 대가 이어지는 거죠 유전자의 법칙으로 계속 나만 건강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건강에 먹으니까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 힘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상당히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던 것이고 또 앞으로 써야 될 것이고 그런 겁니다 자 이러한 식물들 중에 이 하소란 그 식물들 이름이 우리가 지금 혼농하고 있는데 적화소 백화소 말고 지금 중국에서 수입되어 와가지고 또는 중국에서 그 종자를 수입해가지고 와가지고 키우는데 우리나라 산에서 나는 큰저렁 은저렁 하고는 좀 다른 식물로 이업 우피소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름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이업 우피소 또는 벽산소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이런 이름으로 우리 시중에 지금 나와있습니다 또 그 종자를 갖고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소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소하고 같은 박주가리과에 들어가있지만 약간 달라요 식물 자체가 종이 달라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것도 하소로 보고 백화소로 보고 하는데 지금 시중에 하소냐 이업 우피소냐 라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소는 좀 비싸고 이업 우피소는 좀 싸니까 속이면 안 되는 거죠 싸면 싼 대로 사야 되는데 싼 걸 똑같이 밟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의 광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가격 그렇죠 아니 똑같이 질이 다른데 가격이 똑같으면 이건 속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만드시는 재배하시는 분도 이게 우리 토정하소냐 아니면 예전에 중국에 쓰던 하소느냐 아니면 약간 품종이 다른 이업 우피소냐 이런 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업 우피소 이렇게 써있으면 조금 싸다가 보시면 되고 조금 잘 자라고 보시면 되는 게 그러나 우리가 만들 때는 백화소로서는 그렇게 손색이 될 건 없어요 효능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법제로 해서 쓰든 구중구포를 해서 쓰든 근데 건조로만 있으니까 발효에 그런 담글 수가 없는 거죠 꼭 쓰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실업화 꼭 잊지 마시고 쓰는데 이 실업화는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도 그 규칙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실업화를 만들어서 발효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절대 발효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반드시 발효가 왕성한 이미 그게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산야초 약재 갖고 발효를 만든다 하니까 전부 다 건조만 사가지고 그걸 끓여서 우려내서 그러면 그건 탕이죠 그건 탕이죠 발효액이 아닌 거죠 그런데 발효하는 것처럼 꾸며서 예를 들어서 혐오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발효현상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하면 그건 술만 될 뿐이지 술로 빨리 가지 우리가 말하는 발효액 우리가 말하는 발효액은 술로 가기 이전에 발효과정을 거친 걸 발효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식초 모든 술 다 여기서 시작해야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바쁜 사회니까 이 과정을 공장에서 해결해버리고 바로 술을 갈 거나 식초를 가는데 시작은 이 발효액부터 가야 진짜 천연 자연 술 그리고 식초가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어쨌든 하소 법제를 했던 또는 발효액으로 만들었던 그걸 갖다 응용해야 되는데 오디 하고 하소를 합쳐서 오디 하소 죽 그 다음에 하소하고 숙지항을 집어넣고 율무를 해가지고 또 죽을 만들고 이런 방식이 이런 방식이 소위 말해서 선식이라는 거예요 선식 이걸 우리가 집에서 이제 해먹을 줄 알아야지 발효액하고 여러 가지 법제에서 쓰는 법도 알지만 이렇게 다른 음식들하고 같이 써가지고 효용을 높이는데 오디 하소 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오디 마른 거 마른 거 그걸 갖다 상심자라 그래요 그거하고 하소 뿌리하고 또 여정자 한련초 맵살 꿀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일반적으로 죽을 우리가 쓰려고 할 때는 건재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하고 많은 거 같은 경우는 잘 끓여서 집을 내야 돼 그 집을 이용해서 맵살이라든가 또는 부드러운 그런 먹어도 되는 그런 산야초 그런 산야초 그런 뿌리 열매라면 집어넣고 맵살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죽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하소 숙지양 율무죽 같은 경우는 하소하고 숙지양만 끓여가지고 탕 끓이듯이 끓여가지고 죽을 내다시피 진하게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율무늬 대신히 썰어가지고 맵살하고 같이 만들고 꿀은 나중에 조금 가미해서 이렇게 먹는 방식 죽 만드는 방식은 대부분 이렇게 건조를 이용해서 약성요리 만드는 죽은 대부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하소를 발효액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 오디도 발효액을 만들지 얼마 안 됐다 하소를 만들고 이제 봄이 올 거 아닙니까 올해 오디를 만났다 재배하는 건 5월 달에도 나와요 그럼 학궁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죽이 아니라 죽이 아니라 거의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라고 그런다면 대부분 과일만 갖고 소스를 만들었어요 대부분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그러지 말고 좋은 뿌리도 좋은 소스가 될 수 있다 근데 과일하고 같이 가면 더 좋다 이 개념을 제가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 보면 요리책 쓰시는 분들도 이제 효소 얘기를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요리 앞에 효소라는 걸 만드는 걸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많은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미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런 강좌를 하면서 활용을 한 것이 드디어 이제 생활 속에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더 많이 배워서 음식을 사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집에서 해먹는 거지 앞으로 제가 그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대중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이거 실습하기도 그렇고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전부 다 말로 얘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들으시니까 공부도 그동안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살짝살짝 섞어서 얘기해도 이제는 알아듣는다 이거죠 꼭 실습해서 꼭 실습만 눈으로 봐야만 될 것이 아니다 이거죠 벌써 그림이 썩 그려진단 말이죠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도 만들어 먹고 발효액도 만들어 먹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호 숙지 율무죽은 저 재료로 봐가지고 일단은 오장육 중에서 신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저 율무 저것이 들어가면서 미백 효과를 내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진다는 거죠 예쁘게 백수 차처럼 하얗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윤기 나는 하얀 색깔 그리고 특히 숙지양 같은 것은 또 속의 음을 보호해주면서 그러니까 미인이 되고 싶은 모든 분들은 이렇게 먹으면 얼도 예뻐지고 폐기능도 좋아지고 신장기능도 좋아지고 이것이 바로 약선 요리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먹으려고 생각을 안 해서 못해 먹는 것이지 자기가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잘 이해해서 활용을 하는데 발효액을 만드실 분들은 기존에 만든 발효식들은 특히 사물탕 발효액을 만들어 놓고 계신 분들은 시럽화했든 안는 생제로 했든 이것을 같이 넣어도 지금 좋은 계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생제를 갖고 발효를 해가지고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났으면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과감하게 장아치로 도전을 하세요 그걸 꺼내서 맛을 보고 맛을 조화를 시켜가면서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맛있는 장아치 짜지도 않고 그야말로 약선 요리가 될 수 있는 장아치 만드세요 무궁무진합니다 음식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는 비싸게 먹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 집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싼 재료를 응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집안에 내 음식을 아주 평화롭게 아주 풍요롭게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산야철을 배우고 효소 발효액을 공부하는 첫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따라하시고 열심히 서로 권하시고 건강한 몸을 늘 이끌어서 회춘하시기를 이미 회춘하신 분들은 더 회춘하시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